유럽 전역에서 생계보장과 환경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농민들의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이탈리아 농민시위대가 트랙터를 몰고 수도 로마 중심부까지 진입했습니다. 시위대는 EU의 친환경 규제 탓에 생산 비용이 오르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소득세 감면 재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소득세 감면 재가상 안팎에서 명예 고수적으로 상징이 오류가